지금 만든 거는.. 처음에 얘기해 주자 자 움직입시다 자 저희 신랑이 만든 게 있어요 이거 뜯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아 나무색 기타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조금씩 줄게. 나아내. 가끄러. 서번째. 멋있다. 진짜 많이 나아가서. 옆으로. 전거로. 전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탈비월드 만들어서. 탈비월드에요. 탈비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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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타임 시간이 임만해 대박 그래야 이거 자산타임 시간이 임만해 자산타임 시간이 임만해 자산타임 대박 그래야 이거 에이 고등모양의 디자인 바이 phases 다크루가 부끄러워 바이바이 당해져 크로피가 없고 negative 기분은 난이 그라고는ử 뭐 이참에 안 땀? 응 다시다 idad 등장 당황 이곳에 거짓말이 나무 물속을 나무 퀄리티 그리고 제가 오전재 수채화물관에 디저트 디저트 아플레이드 디저트 내가 너의 마음을 아마 그렸다 이런거다 형님은 말씀해라 불쌍해 불쌍한 비쌍해 여러분 아저씨랑 고기를 좀 살려야겠다 불쌍해 내가 당신이 이렇게 Bahn을 한다고 생각한다 네, 덧붙여 주시기 바보는 느낌 여기가 쓴 비스야, 디자인은. 게지발 똑같잖아, 이거. 초창기 제품이라. 완전 들어가자마자 초창기로 만든. 두 번째 만드는. 무슨 상? 그냥 다이어드로 쓰고 있어요. 다이어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안, 자랑질랑. 이게 제가. 3개월 때. 그린 그린. 배고파스 wrot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거 조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